장제스. 1887년 10월 31일에서 1975년 4월 5일 중국 정치가 만주사변 후 일본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선 내정을 안정시키고 후에 외적을 물리친다는 방침을 세워 군벌을 이용 오로지 국내 통일을 추진하였다. 자유중국 대륙 반공을 제창하며 중화민국 총통과 국민당 총재로서 타이완을 지배하였다. 출생과 사관학교 졸업 저장성 절강성 퍽화현 봉화현에서 출생하였으며 본명은 중정중정이다. 그의 집안은 소금사업을 하였으나 구세때 아버지의 사망으로 집안은 어려움에 처했다.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중국의 사상을 배웠으며 청소년기에는 영어와 과학 등 신교육을 받았다. 1906년 바오딩 보정군관학교에 입학하고 다음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1911년까지 일본 군대에서 근무하였다. 새로운 중화공화국 열망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돌아와 중국혁명동민회에 가입하였고 청나라를 타도하여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 노력했다. 1918년 순원선문의 희하에 들어가 주로 군사 방면에서 활약하면서 부각을 나타내었다. 제1차 국공합작대는 1923년 소련을 방문하여 적군에 대해 연구하였다. 장제스는 혁명을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24년 환푸군관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을 지냈다. 1926년 중사남 사건을 계기로 국민당의 권력을 장악했으며 국민당 내 저파 세력을 척결하면서 국민혁명군 총사령에 취임하였다. 장제스가 주도하는 국민당은 중국 북부에 있는 군벌들을 제압하기 위해 북벌을 개시하였다. 중국 국가주석 취임과 국공내전 1927년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을 제거하였으며 1928년 베이징 북경을 점령하였다. 난징 남경 국민정부 주석과 육해공군 총사령이 되어 당과 정부의 지배권을 확립하였으며 중국 국가주석으로 취임하였다. 한편으로는 광둥광동 광시광서의 군벌들과 벙해생 풍욱상 옌시산 염석산 등 지방군벌을 누르고 1930년부터는 5회에 걸쳐 대규모 중국 공산당 포위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만주사변 후 일본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선 내정을 안정시키고 후에 외적을 물리친다는 방침을 세워 군벌을 이용 오로지 국내 통일을 추진하였다. 제2차 국공합작과 중일전쟁 그러나 내전정지 일치항의를 외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1936년 독전을 위하여 시안서안에 갔다가 장쇄량 장학량 군대에 감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1937년 제2차 국공합작으로 육해공군 총사령관의 책임을 맡고 전면적인 항일전을 개시하였다. 항일전쟁 중에는 국민정부 주석, 국민당 총재, 군사위원회 주석, 육해공군 대원수 등의 요직을 겸직하여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였다. 국민당 정부 타이완으로 이전 제2차 세계대전 후 1946년 다시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고 내전을 개시하였다. 처음에는 우세하였으나 1949년 12월 완전히 폐퇴하여 본토로부터 타이완 대만으로 정부를 옮겨 미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자유중국 대륙 반공을 제창하며 중화민국 총통과 국민당 총재로서 타이완을 지배하였다. 대한민국과의 관계 및 조서 장제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독립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그의 의도는 배제되었다. 195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저서에 장중정전집 장총통언론 휘편 등이 있다.